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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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예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두 어머니를 모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만하 바구니 결혼을 합니다 떨려서 우왕청심환을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우리 신랑이 너무 멋진데 늠름하게 또 오늘 긴장하지 않고 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우리 신랑이 너무 멋진데 멋진 신랑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뒤로 돌아 네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이 신랑이 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밀분들께 인사 진부가 나올 때 큰 격려로 우리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과 함께 진부 입장 신랑 신부가 서로 하나 됨을 기념하며 예를 갖춰서 함께 맞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맞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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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신랑 제발 그만해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오늘 모여 찬송함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영재자의 질과 오늘 다 5장 18절에 술 취지 말라 이른 방탄한 것이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오 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독 될 수 있죠 이 세상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충독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이 받으면 아무것도 안해요 성님 성님의 충만 충만을 받아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이 사랑 사랑은 주는 거에요 사랑하시듯 주셨어요 자신까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몸사에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그리스도니까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났때는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나 김바나바는 어미하신 하나님과 여기 모이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헤어질 때까지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원찬이 자매님을 묵진히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여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원찬이 자매님만 묵진히 사랑하며 존중하고 도와주며 보호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극진한 사랑을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5월 25일 남편이 어미하신 하나님과 여기 모이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헤어질 때까지 아닌데 어디서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김바나바 행주님께 순종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여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김바나바 행주님만 순종하며 존중하고 도와주며 보호하여 부여하여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승복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의 이름으로 김바나바 행제와 임찬희 자매의 포모틴을 엄석히 선언합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대로 둘이 아니여 한오미니 하므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곳을 스위 하나님 나눌지 못할 진이라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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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나바 형제님 이제는 큰절 올리셔도 됩니다 차렷! 신부 부모님께 인사 어떻게 한번 두 분 일어나셔서 사위와 딸을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딸 안아주셔야죠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가운데로 오셔서 모든 레빈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또 은혜를 또 갚으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레빈분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이 주말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아들 변화바와 또 찬희의 결혼을 위해서 먼데서 또 가까운 데서 방문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인의 시기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예 같은 시간들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여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로를 따라 축복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의 속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 결혼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만남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빠르게 어떻게 진행된 이런 결혼식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정말 아까도 우리 주례의 선생님도 표현하신 것처럼 이삭과 리부가처럼 순종함으로 결혼하는 이 두 사람이 되겠는데요 신랑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에게 사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이야 사랑의 3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이야 사랑의 목소리 작으면 바로 엎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찬이야 사랑의 3번 시작 찬이야 사랑의 찬이야 사랑의 찬이야 사랑의 찬이야 사랑의 신부님 맘에 드십니까? 너무 맘에 흡족한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소리 너무 우렁차서 제가 두 번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삭과 리부가처럼 결혼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스킨십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장도 아마 처음 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사람의 결혼에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서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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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뽀뽀해 뽀뽀해 과감하게 우리 남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찬이 자매님에게 사랑을 어우 너무 좋아요 음악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라고요? 아 우리 메인 사진 기자님께서 못 찍으셨대요 아 이걸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뒤로 가리지 마시고요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어우 감사합니다 고개를 강력하게 흔들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뽀뽀해 뽀뽀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바라봐 이제 그만하라고 째려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 들어올 때는 각자 들어왔지만 이제 주님 앞에서 또 많은 내민분들 앞에서 부부가 하나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제 한몸이 되어서 함께 부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삭과 리브가처럼 시작되는 이 두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행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축복의 박수로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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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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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시작하는데 어른나? 괜찮아요 허니어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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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